입을만한 게 있을까, 언니 사이즈랑? 아니, 이거 가져온 거 아니야? 아,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바로. 이건 사모님 때 나. 언니 되게 오래된 거잖아. 사모님 할 때 쓴 건 진짜 오래됐네요, 추억이. 한번 볼게요. 추천 좀 해줘 봐봐. 이렇게 쫙 내가 해줄게. 근데 이거는 겨드라이가 너무 많이 노려진 거 아니에요? 아, 흰옷은 이렇게. 네, 맞아. 아니, 언니 이거를. 정리해, 이제.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락스로 빨면 돼. 아니, 칠수로도. 바람도 잘 쏘아야 돼, 이 정도면. 야, 이거? 아니야, 김칫국을 버린 거야. 그래? 버려. 아니야, 이런 거는 빨아서. 아니야, 이건 버려야 될 거 같아. 이건 좀 그래. 조물조물. 아, 이거는 정말. 조물조물. 조물조물하지? 왜 이제 조물조물해? 그러니까 그때 조물조물. 다 버려, 버려. 내 말이 못 버리는 스타일이네, 다. 저도 살짝 그르긴 한데. 미래 씨하고 하이라 씨하고 다 합해놓으면 진짜. 우리 하루도 그러면 하루 종일 정리 못 할 거야. 못 하세요. 이걸 어떻게 버리니? 왜? 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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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머리 그대로 하고 나왔었잖아. 근데 코빅 할 때잖아. 나 알지, 코빅 처음에. 아니, 저는 감동이셔. 저는 분장으로 웃길 생각이 없습니다. 제일 심한 게 있어. 제일 심한 게 있어. 아직까지도 언니가 제일 심했어, 분장은. 근데 우리 지금 청소는 언제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냥 이렇게 놀면서 하는 거지. 지금 한 이틀 걸릴 것 같아. 맞아. 나도 저렇게 돼. 아, 그래 맞아. 이거 그때 그건데 하면 그때부터 못 버리게 된 거야. 안 된다니까, 그게. 궁금하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 알았어. 아, 배고파. 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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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아, 이거 너무 늘었잖아. 아니, 걸었죠. 맞히고 싶다. 근데 진짜 많이 입었거든. 그니까. 몸에서 뭐 강황이 나오나? 멋지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막 금가루나 막 이런 거 나오듯이 털면 모래가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오잖아. 계속. 신기하네. 와, 이건 진짜. 보니까. 아니, 정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이게 난방이다, 겨울난방? 아, 이거 모순아들 괜찮겠다. 그렇지. 후배들, 남자 후배들. 애들 좋아하겠지.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애들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 좋다, 이거 모순아들 좋아하겠네. 그래. 이거, 자. 남동생들 줘. 오동나무. 나 맞으면 나 입을 때잖아. 오동나무 입으면 맞겠다, 야. 이거 후배 줘. 이거 새 거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래, 그래. 그래, 저렇게 정리해야 해. 그렇지. 어리라 그러면 아까워서 못 버려요. 많이 정리했다. 저 이거 정리할게. 너 챙길게, 이거. 챙겨, 챙겨. 아, 이거 진짜 이제 가져가네. 그래도 많이 정리했어. 누가 옆에 있어야 돼. 맞아, 누가 옆에서 자꾸. 파이팅. 이거 좀. 끝에. 이건 내가 쪼물쪼물해야지. 계속 쪼물쪼물해야지. 버려라, 버려. 안 버려, 버려. 쪼물쪼물해야 돼. 수임새가 많은 옷이야. 진짜. 자. 자.